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방법을 못찾겠는데? 철조망이잖아 난 이걸 폭파시킬 수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착각이었네 여긴 안들어가지구 그러면 음... 아니면 카메라 이용해보자 길이 있겠지 언락 언락하면 뭐해? 들어가질 못하는데 잠깐만 저거 언락이 이거... 아... 와... 이 게임 되게 복잡하다 아... 내가 지금 언락을 한게 이거였어 하하... 자... 그래 들어왔어 나가고 이제 좀 됐네 리프트 알아요 살인 현장 저번에 막... 죽은 시체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거 모으면 뭐... 보상해주나? 흐흥 흐헤... 들어왔다 이건... 이거는... 어? CTOS 스타워 동기화 동기화 하고 비슷한 플레이스테이션 4 사면은 뭐... 60분짜리 어... 뭐... 독점 미션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얘기 들었어요 크래프팅 크래프팅 아이고... 이만... 총질이나 해볼까? 인베스터게이션 이거 말하는거지? QR코드 저 QR코드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되는거야 어... 저런식으로 어... QR코드 한번 찾으러 가자 싱글하다 지... 지치셨다구요? 어... 아... 이거 되게 헤매... 헤매요 이거 처음하면은 아... 시간내에 자동차 두 번 타러 가고 가는 미션 그거 저도 좀 고생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그... 정답... 그거...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최대한 빨리 타가지고 안 부딪치고 잘 가야돼요 안 부딪치고 그냥 그냥 잘 가는... 빠르게 잘 가는 수 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서 한 몇 번 죽었는데 좀 난이도가 있죠 빨리... 빨리 타고 한... 웬만한 안 부딪치고 이 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리프터 같은 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여기 살인사건이 있어 여기 살인사건이 있어 이... 여기 잠깐만 지금 단서 단서 찾으러 갈까? 찾으러 갈까? 뭔가 있어 바로 여기에 말이야 인베스토게이션 살인사건의 흔적 어딨냐 야 이거 뭐야 없어? 지하에 있나? 아니 여기 아닌데 어 여기 맞는데 어 여기 맞는데 어떻게 된 거야? 뭐 버튼 누르라는... 아... 해킹을 해야되나? 어 어 뭐가 없네요 내가 위치에 왔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땅을 파야되나? 땅 파는 뭐 그런 거 없을 텐데 이거 어세신클리드 같은 거일 텐데 아니면 여기 지하 만약에 내려가면 활성화되지 않잖아 아니면 지금 와야되는 때가 아닌가 보다 어 어 뭐야 대낮에 보이는 곳인가? 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저거 뭔가 지금 버그 아니면은 내가 뭘 안 하고 왔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응? 여기 아니야? 우메 컴퓨터 한 잔 쭉 일까? 어? 저기 무슨 말이야 한 잔 쭉 일까가? 내 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빼서 신고 안 하겠지? 이거 인베스토게이션 아 QR코드 그치 근데 QR코드를 이 주변에 QR코드를 찾기가 너무 어두워서 힘드니까 가자 일로 CTOS 시스템으로 가자 아 아 오늘 두 개나 포기했네 QR코드랑 저거 교통사고 3중 추돌사고 나까지 하면 4중 인공지능 막 교통사고 나면 서로 막 머리끼랭이 잡고 싸우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갈 기술이 안되나봐요 용량도 그렇고 게임 개발이라는게 쉬운게 아니지 자 여기 들어가야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잘 뒤져보면 어디 보자 지금 게임 내에 계신 분이 터보님하고 스카이님 레이마 사탕 사탕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나 하다보니 하다보니깐 하다보니깐 아 온라인 아 근데 온라인은 진짜 뭐가 할게 없네 온라인은 전 하다보니깐 제가 자꾸 입고 있어 입고 있었어요 하다보니깐 하다보니깐 나 선풍기에다 한 대는 내가 거기다 틀어놨는데 본체 쪽에다 초대했고 네 온라인은 해보게요 아 뭐 싱글을 진행하고 싶은데 아 힘들어 그게 이게 뭐야 아 차 훔쳤다 초대해 드릴까요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참 영어 한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벌써 싱글했지 3대산? 될걸요? 3대산 미션이라기보다는 3대산 미션이라기보다는 초대드렸어요 한 분 들어오셨고 근처에 계시네요 베스매치도 돼요 옵션에 가서 온라인 요거 두번째 거를 온으로 올려놓고 어플라인 눌러서 저장시켜놓고 나가면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지도에서 안 보여요 같이 근처 그러니까 GTA도 마찬가지죠 서로 붙어있지 않으면 지도에 안 나타나는 그리고 서로 죽일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쏴도 안 죽어요 아무리 이렇게 쏴도 안 죽어요 그리고 총 쏘면은 주변에 시민들이 신고하죠 재수없으면 근데 그 신고를 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고를 막 여기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그러면 나는 얘를 못 잡아요 아니면은 그 이거 뭐지 잼컴스라고 해가지고 Y 눌러서 만들면은 그거 사용하면 지금 보세요 잼컴스를 쓸 수 있거든요 왼쪽 아래 어? 랑이노니 안 안들어오시나 초대를 더 해볼까 초대 예 했어요 어 아까도 드렸는데 초대 안 갔나보다 이게 뭐야 1년간 범죄율 28% 하락 CTOS 광고구나 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네 이거 되게 대충 포토샵으로 때려 맞춘 영상이 아니구나 퍼포먼스 앤 효율성 수행력 효율성 영어공부 해야겠네 진짜 머리 아프다 온라인? 아 아 온라인은 아예 혼자 접속 한 상태에 계시려구요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열차 올라탈까요? 우리 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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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타는거는 되게 쉽더라구요 아이고 열차 올라타기 이차 해외 여행 이차 이차 유앙 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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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끝으로 아 여기 넘어가면 안되구요 얘 가게 둬야되요 아니 잠깐만 얘를 그냥 가게두고 아 열차가 너무 짧아 어 자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것도 끝에서 올라오셔야 되요 네 거기 예 박치기 하실려고 하셨나보다 온다 네 그렇지 이렇게 근데 열차가 되게 짧아 되게 짧아 어? 왜 거기서 멈췄지? 아 멈추셨구나 움직일게요 제가 응? 블랙아웃인가? 블랙아웃 하셨나? 움직일게요 제가 어 뭐야 왜 안 움직여져 버스 왜 안 움직이지? 열차가 안 움직여지네 뭔가 꼬인거 같은데 열차가 안 움직여 진도님하고 저하고 꼬인거에요 이거 할 때 어 지금 이 어 죽었다 아 이제 열차 열차 이제 움직일 수 없어 안되겠다 내리자 제가 죽였네요 절로 가자 위에 타려고 그랬는데 뭔가 꼬였어 그냥 열차 열차 멈추는 걸 아예 안 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아 또 리스폰 리 어 리스폰이 금세 되는구나 열차 내가 사람 죽였는데도 저렇게 스폰이 됐네 허허 온다 빨리 와라 이렇게 오래 걸려 왜이렇게 오래 걸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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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southern 어어 뭐야 어흐우 으으잇 어흐야 어흐 어흐 아흐 아흐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아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왜 올라타지지 않지? 오 열차가 나란히 가네 저쪽에 한대 이쪽에 한대 난 꼭 성공하고 말거야 7.8기 여기 왜 카메라가 없을까? 이거 사용할 수 없고 폰카가 안돼 스마트폰인데 난 그게 되게 이해가 안가 버전 0.01인가 보니까 패치가 나중에 달라나? 뭐 될 수도 있겠죠 PC판이니까 아니 스마트폰인데 폰카가 안되는게 말이나 돼 하루살이님 오셨네요 아 저게 뭘까? 블랙환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네 아 이게 여기서 못 뛰어내리나? 아 지붕으로 가야되나? 아닌데? 내가 여기서 분명히 올라가서 했는데 아 오토바이 저기 세워버리셨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이렇게 오다 많이 하재 어 이거 왜 이렇게 느리게 오지? 버그인가? 아니 왜 멈췄죠? 나 이거 안 멈췄었는데 안 멈춰 세웠는데 로그인 안된 아 이거 또 뭐야 또 뭐 만지셨나? 누군가 아 오늘 왜 이렇게 게임 답답하지 아 참 이게 왜 멈춘거죠? 가만히 있었는데 죽었나? 안에? 어흐아악 사망 저도 이거 10분만 10분인가 7분만에 그거 로그인 됐어요 여러모로 게임 이거 되게 짜증나는데 유플레이 접속도 힘들고 아 이 화면에 8명씩 같이 놀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고 3명 이상 모아본 적이 없네 게임은 게임들이 사양이 높고 음 그래픽이 좋으려면 사양이 높을 수 밖에 없지만 우와 날아갔다 으응? 날아갔는데 왜 여기서 쓰지 저는 옆에 안탈게요 옆에 타면 되니 빵빵 소리 나니까 오류 오류가 있거든요 로드님 반갑습니다 오토바이가 빠르면 빠르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부딪히 이렇게 부딪히는건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탁 오케이 이렇게 되는건 되네 어 이게 뭐지 조형물이 있네 조형물이 있네 쏴버리셨어 총도 쏴버렸어 소음기 아 난 소음기총이 없지 아직은 미션을 해야지 나중에 풀리니까 노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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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님 조형물이 아 인두지에스트가 그거지 열광 바이크 매니아 웬만한 걸 읽을 줄 알겠다 필드 포 벤크럽시 필드가 빠지란가 아 벤크럽시가 파산이죠 파산 파산 상태에 놓이다 에헤이 벤크카운트 파트타임 티비엑스트라 아 엑스트라 대역 단역 김정은 누가 누가 김정은 닮아요 에이든 얼굴 지금 캐릭터가 김정은 서로 대화 안하고 핸드폰만 봐 서로 이게 나중에 이거 폰카 넣으려고 그러나 폰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악도 있고 다 있는데 폰카가 없어 카메라가 없어 엑스트라 프로 프로클레스티네이터가 뭐지 아 저 알았는데 프로클레스티네이터 급진주의자인가 아닌데 아 뭔지 깜짝 철자 외워야겠다 철자가 프로클레스티네이터 프로클레스티네이터 오케이 프로클레스티네이터 그게 무슨 뜻이지 찾아봐야겠어 아우 영어 단어 게임하면서 영어 단어 영어 공부를 하네요 아 좋은세상이요 프로클레 내가 저 단어 알았는데 프로클레스티네이터 내일어 아 형색화 그 그거구나 저기 이를 질질 끄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관망주의자 관망주의자 소극적 소극주의자 희비추얼은 뭐였지 희비추얼 아 이거 아 헤비추얼이지 헤비추얼 아 습관적인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 게으름뱅이 희비추얼 프로클레스티네이터 희비추얼 프로클레스티네이터 프로클레스티네이터 아 참 단어 되게 어렵다 게으름뱅이란 뜻이구나 북맨.. 북말컴 특별히 여기서 놀 수 있는 거는 돈 훔치고 사람들 정보 보고 시민 학살하고 뭐 그런거 밖에 없는데 왜 패러가 일어났어 요거 푸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말씀하세요 아 못보시는구나 요거는 네 차 두 번가리 타는거 그거는 빨리 그거는 되게 요령이란거 라기보다는 빨리 타고 빨리 갈아타고 부딪치지 않게 잘 가는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되는데 끝까지 가면요 가면 노란색으로 뜰텐데요 그 노란색으로 뭐 음 아암 그게요 되게 웃긴게요 차 타시고 그 5미터 4미터를 쭉 가까워지면요 1미터 쯤 됐을때 패드를 잘 놔야되요 그래야지 인식이 되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면은 5미터 4미터 3미터 2미터 1미터 남았을때 1미터에서 빨리 아 이거 타면 빵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러면 인식이 안 되더라구요 gta는 그냥 그 바로 넘어 가잖아요 네네 아이 잦다 어 뭐야 아 뉴털라이지 잘못 썼다 아 죄송해 음악하자 으 아 핵이 떨어뜨리고 아우 난리 났다 우와아 죽겠다 나 좋아 시카고 피디 옛날 디아블로 1이 서버 점검이다 디아블로 3이 오리지널이 망한 이유가 잘 나가다가 서버 문제 때문에 망한거죠 멀티게임을 표방하는 게임이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생동감 맞춘다 배관이 망갔습니다 죽었으니까 차 부를 수 있겠지 죽었으니까 부를 수 있을거야 저기있다 초대요? 네 초대해 드릴게요 여깄다 초대해 드렸어요 아직 경찰 주변에 경찰이 많이 도네 어 이번 차가 검은색깔이네 부를 때마다 차가 색깔이 변하는구나 이따가 잠이 안오면 싱글 싱글 그 메인 미션 진행하는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게요 한글 패치 지금 뭐 한글로 하면 안되니까 어디에 계시지 저기있다 우리는 어떻게 2인 2인 일조를 잘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방 만드는거는 되는데 사람 초대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되요 그게 왜그러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요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되게 버그인데 랑앤더님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기 스팀파이프라 보이시죠 저기가 미션 완료 시점이면 5 4 3 2 1 했을 때 정확하게 가고 아니면은 끝나지 않으면은 차를 약간 후진해서 내린 다음에 가까이 가서 Y버튼을 길게 누르면 돼요 Y버튼 차로 도착해도 안될수도 있거든요 그럼 살짝 후진해서 내려서 얼른 여기에 가가지고 Y버튼을 길게 예 로드님 반갑습니다 저도 그 몇번 실패해가지고 알아낸거거든요 차로는 안될수도 있어요 아 이 게임 버그가 엄청 버그가 많아요 진짜 빨리 고쳐야돼 안고지ermg 답이 안 나와요 나 벌써 2만 달러 모으니? 에이이이이이이이 2만 달러를 모았네용 초대 안아요? AAA 다시 한번 초대옵자 한번 초대가 안가면 또 안 올 수도 있는데 replaced 지금은 또 안계시네? 온라인에 다시 나갔다가 오시나보구나 유비소프트 멀티를 해도 뭐 없어 할게 싱글은 좀 할 거 많지만 경찰하고 싸우기 제일 좋은 곳이 상점인데 옷가게 같은 데 있죠 요런 데서 경찰하고 싸우면 되게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했었는데 진동보소 일단 옷을 몇개 사고나서 범죄 한번 저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라고 해봐야 이런 옷 밖에 없으니까 좀 비싼 옷 사볼까 좀 특이한거 없나 모양은 거의 비슷해 뭐 없나 괜찮은게 없나 하얀색깔 비슷한거 있고 밀리터리 밀리터리 어 밀리터리 이거 좀 괜찮다 사보자 사보자 아 입혀놓고 보니까 좀 구리네 이거는 독점 익스크루시브 이건 처음부터 가지고 나오는거 블룸 에이전트 巨 yang르렁 코델 우왁 흐흫 그냥 쏴버렸어 역시 과감하시군요 우와 사람 날아가는거 봐라 과감해 항상 주저함이 없으셔 그냥 한방 인생 한방이요 오 뺏었네 어 저분 기쁘니 반갑습니다 아 나가셨네 자 이렇게 경찰 불러대면요 저 옷가게에서 어 뭐야 옷가게에서 옷가게에 싸우면 돼요 파이프 자 이제 경찰 불러 얼마든지 불러 차 끌고 안으로 들어가버리신 아 이럴쓰가 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 대박이야 완전히 작산내버렸어 못 찾아봐 어디 도망가 야 야 야 야 야 어딜 도망가 어 이 옷가게 안에 싸우면 되게 좋죠 경찰이 어떻게 못해 어 왜 경찰이 이렇게 안 떠요 왜 그러지 그치 그래 경찰 불러 얼른 불러 그래 신고도 하고 헬기도 부르고 그치 됐어 바로 이거야 일부러 경찰 불렀어요 제가 아 이거 대놓고 그냥 싸워보려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여기서 싸우면 재미 되게 재밌는게 한 시간이고도 버틸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이쪽으로도 오니 진입해서 오니까 온다 마가 놓으면 못들어오지 북한신인 대춘 하이파우드파이드 오우적봇 스탑 스탑준이 형이 어어어어! 어 잠깐만 어 놀래다 어딨어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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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 뭐야 랑이.. 예? 랑이노님 피해님 반갑습니다 멀티요? 멀티도 할만해요 근데 미션이 뭐 따로 없어가지고 좀 약간 오 뭐지? 야 얘 뭐야 아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집 아 지금 아아 중무장한 놈도 왔거든요 상황 보셔야되는데 지금 상황 아아 중무장한 놈 왔어요 저놈은 폭탄으로 쏴야될거 같은데 어 됐다 오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아아 대박이다 초대해드릴게요 초대했습니다 아아 아 세명이서 한번 해보자 제발 제발 미마 제발 십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미나.. 뭐야 아아 이거 뭐지? 못들어가겠다 아아 아아 여보 아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골목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못들어가네 왓 더 헬 돈먹었다 나 근처에 있는데도 못봤니 바보같은 근처로 오후 폭탄 좋아 폭탄 얻었네 프레그 그레네이드 폭탄 이렇게 던질 수 있고 폭탄 으아 폭탄 던질 때 좀 멋, 멋없게 던진다 그니까 이게 롤러님은 그러는게 아니구요 다 그래요 저도 뭐 접속이 아까 한 10분동안 안되가지고 일부러 아프리카 방송 늦게 느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겨우 됐는데 상태가 너무 매우 안좋습니다 이게 지금 폭탄이 없네 이제 폭탄 자 저 위에 있는 놈은 헬기는 저기 어 뭐야 헬기 돌아갔네 어? 죽으셨네 바로 옆에 있었구만 아 아 한 명이라도 죽으니까 애들이 경계를 이제 푸네 아 경계를 푸는구나 한 명이라도 죽으니까 아 아 와 스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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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였어 조심해야합니다 스와트 답 안나와요 지금 헬기 해킹 헬기 해킹 온라인이네요 어 그러네 다시 초대해야 되겠네 제가 초대했어요 아 아 어 이제 남자로 오셨네 몰려오는거 봐라 괜찮 아 저 무장한 놈이 제일 힘드네 하기가 아 쏜다 안죽었어 빠아악 전투할때의 느낌은 좋네 자유도가 나갈수 있겠지 으아악 으아악 죽을 바에다 아 아까는 같이 들어 잘 됐는데 그쵸 으아악 이게 중장비 보병같은 경우 저런식으로 총알을 아껴두고 있어야 돼 으아악 지금 내 완전히 난리가 나네 으아아악 으아악 아니 차를 막아버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우우우 뭐야 헬기 아아 헬기 아 저거 되게 해킹해서 추락시키려고 했는데 누가 이게인지 해보자 블랙아웃 블랙아웃 해볼까 어떻게 되나 자 블랙아웃 한번 해볼게요 자 블랙아웃 어떠냐 모든 이 블랙아웃 다 꺼버렸어 너도 헬기 터트려버려 그렇지 헬기 도망가고 블랙아웃 지금 경찰이 날 못보네요 날 못보 어디가 너 어디가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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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안죽지 죽어 어디 도망가 아 이제 블랙아웃에서 아 이제 블랙아웃에서 해결됐어 해결됐어 자 뉴트럴라 아아 머신장비 나왔다 뉴트럴라이즈드 나왔어 무력화 무력화 타이밍 맞춰서 누르면은 오다가 무력화돼요 어어 헬기 헬기 터트려 헬기를 완전 터뜨려서 추락시키게 하기싶은데 추락이 안되나 아잇잠깐만 아잇잠깐만 어휴 와 죽을 뻔했다 자 Hause sot 이제 피에스 게임이 되니 으유 오 폭탄 폭탄이네요 폭탄 후 오 카르빈했다 아하 아 이놈 중장비 무서워요 지금 폭탄 주신 것 같은데 오 안되겠다 폭탄 와 아 이 폭탄도 제조를 할 수 있구나 아직은 제조가 안되지만 오예도 버텼다 아 이제 다시 초대해볼까 이게 한 번 안되면은 계속 안되가지고요 아하 3명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3명이서 초대는 일단 다시 보냈거든요 아 이렇게 누르면 재밌는데 진짜 8명이서 하면은 엄청날거에요 경찰이 시가 마를걸요 2명한테도 당하는데 4명이서 예 조심해야되요 들어가야되요 아 잠깐만 조심조심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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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 됐다 와아 대제기한종이야 그렇게 머리를 쌓는데 그쵸 뒤치는 할 수 있죠 어 이렇게 아니면 앞에서 이게 때려버릴 수도 있어 어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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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헬기 해킹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까 똑같은 곳에 당했네 그래서 한복판에서는 우리가 불리하고 이렇게 상점 안에서는 할만하자 스프린터 세라고 비슷하자 누가 신고하냐 할래? 야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차만 잔뜩 있네 어 충분히 이정도면은 여덟면서도 돌아가겠는데 어 내가 가려고한 곳이 여기가 아니었는데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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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멸밖에 안 남았네 자 이런게 헬기는 해킹해서 헬기 추락 못시키나 추락해서 밑에서 떨어지는 꼴을 보고 싶은데 이게 안되나봐요 이거봐 와 헬기는 무적이네 헬기는 무적이다 헬기는 추락을 안한다 어 뭐야 자식이 옷가게 안에 여자가 옷 갈아입고 있다고? 아 그래요? 어 근데 지금 여기 가기가 힘들어 헬기 무적이야 어 옷가게 여깄다 아 살려줘 살려줘 들어갈거야 여기 들어가 아 뭐야 내가 들어갈려고 그랬는데 요 저도 누가 저 초대했을 때 한 세번 실패했나 그래요 세번 실패했다가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밤이 되니까 그래픽이 더 좋아 보인다 밤 되니까 와 그 되게 현실감이 되게 살아요 경찰하고 싸우는건 GTA보다 더 이게 재밌는 것 같아 너네 왜 옷 갈아입고 있냐 야 너네 뭐냐 응 죽고싶하니야? 이 사람 뭐야 버그니? 와 사람 날아가는거 보소 쏘면 나도 맞잖아 그치 블랙아웃 한번 하고싶하니야 블랙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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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아직도 나와 이거? 와 이거 아직도 나오네 블랙아웃 도시를 쑥대밭으로 밤되니까 그래픽이 더 좋은것 같아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더 좋네 어 공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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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로 이거 막아버리려고 하시는거 차로 막아버리려고 어 이 여자 어 이 여자 어 이 여자 되게 느낌있어 그 이정현의 그 저 턱을 이렇게 어 그 테크노 옛날에 한창 유행있었던 이 우와 파펜 트는거 보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